ㄷㄷ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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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, 민영아 이거 쿨감 두개 찍긴 했거든? 인정하지? 이거 이거 살짝 인정하지? ㄷㄷ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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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? 아니, 그냥 이거 쿨감으로 나중에 스놈으로 굴러간다고, 민영아 ㄷㄷ 아, 그냥 이거 이판 이, 이판 이겼어, 그냥 ㄷㄷ 나 그것만 알아, 민영아 이판 이겼어 ㄷㄷ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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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ㄷEC ㄷㄷ ח 야, 이제 라이즈에 가진ission ㄷㄷ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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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형 뭐해요 빨리빨리 아니 뭘 빨리빨리 나 죽어 빨리빨리 야 나 빙결인데 빙결 빙결 야 그냥 핥아 핥아 재키여 카이팅하면 무선건 이겨 남날 때까지 남날 때까지 제주도가 잡아 여기서 플래시 잡아놓으면 야 이거이거이거이거이거 이겼지 쭉쭉쭉쭉쭉쭉쭉쭉쭉쭉쭉쭉쭉쭉쭉 풀 써 풀 써 쓸개 풀 없어 쭉쭉쭉쭉쭉쭉쭉쭉쭉쭉쭉쭉쭉쭉쭉 그냥 한라임 밀고 집에 가자 한라임 밀고 가자고요? 두라임 두라임 이거 세주 일단 집 끊어야되는데 이거 뭔데 세주 어딨어 여기에다가 소프 쓰던가 이 놈치기 굴맛이야 굴맛이야 어때 미녀가 나쁘지 않지 거리까지 재면서 딱 퓨크를 돌 때 성대모사요? 아니 성대모사가 아니라 퀴크 올 때 올 때 나 피만 사고 올게 오케이 나쁘지 않네요 이거 도랑검 두개 가버리나? 한 번 봐준다 와 탕기지 새로운 스킬 나오긴 하던데 바텀 그냥 끝났어 그냥 끝! 오늘 왜 이렇게 신났냐고요? 신날 수 밖에 없지 와 제주도가 뽀삐 마법공학 전멸 든거 봐 그냥 아쉬운 플레이 안하면 이겨 알지 민영아 뭐.. 뭐하면 이긴다고요? 아쉬운 플레이만 안하면 이긴다고 예를 들면 막 뽀삐한테 갑자기 탱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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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소 우는데요? CS 놓지 않네 울 때까지 때려버려 울 때까지 3랩이긴 하네 왓슨팔 하나 쏴 주고 왓슨팔 나쁘지 않네 왓슨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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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 이게 안 맞아? 약간 헥같은데 정만 30초 나쁘지 않은데 지금? 지금 이거 CS 못먹게 할만해 이렇게 먹으면 다 먹고 이렇게 먹으면 다 먹고 들어오던가 제주도가 이것만 계속 유지하면 될 것 같은데요? 어 이거 핑화랑 다 유지하면 돼 이거 나한테 벽공 받긴 할텐데 형 한방에 터지는 것만 아니면 오케 오케 아 여기 세주 안이 있다 이기죠 이건 오케 오케오케 우웩 제주 동화 자이제 오오 저게 좋네 3점 보도 안 찍고 뭐 했어 저 야 나 탐켄치 잘하지 민영아 딱 말해 딱 말해 빨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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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탐켄치의 신인데요 그치 나 생각보다 잘한다니까 여이한 enquری 이거 하나 터트릴래요? 형 아 이거 뭐야 철거 안 찍으셨네 나보고 그거 찍으라然 봉풀주 봉풀주하고 오죄를 별이 들쳤어야죠 아 이거 예측 실패 민원아 형 먼저 갈게 전 이런 거 못 봐주는데 그냥 가자 형 무서워 그냥 가자 형 무서워 형 먹는 마나 안 돼 마나 안 된다고요? 어 마나 안 돼 마나 안 돼 살살 빼면 와 굿마이유씨 이건 빼는 게 맞았어 나 마나가 합쳐가지고 얘 타워 골드 빨래 안 됐네 이거는 마이 미스테이크다 아니 괜찮아 괜찮아 쫄필 따져 풍선 거 다이브 당할 거 같은데 아 안 당해 안 당해 확실해요? 안 당해 와하쿠막 전멸로 여기로 넘어왔어 이미지 지금 야 민영아 룰러가 너 무시하는데 어떻게 해 룰러가 절 무시한다고요? 내가 민영이 보고 배우라니까 그냥 말 룰러 형 실망이네 인정 아니 민영이는 룰러 잘한다고 말 많이 하는데 진짜 너무한다 어 미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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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욕은 하지마 미안 형이 미안 어허허헣 저 언제 웃겠어요 진정한 식욕 사그러들지 않는 내꺼 내꺼 내가 이거 뭔데 제주 동화 아 그게 아니라 저희는 라인정 잘하고 있어요 야스오 풀 썼어 맞다 야스오 썼고 야스오 썼고 코피는 모르겠네 코피 이제 풀 들어왔어 마우 공학전멸 찍어서 일단 데프 내가 뭘 할게 나 앞에네 라인 엔간하면 프리싱 방향으로 해도 나쁘지 않을 것 같은데 그치 너랑은 목소리가 차원이 달라지 제어가 너는 그냥 아주 그냥 짱구 목소리인데 야 세주완이 6이야 그치 고마워 여기 안에 있는데 야 세주완이 뒤에 있긴 한데 아마 이거 먹고 있을걸 압 대신은 아는게 이거 뭔데 야 근데 이거 약간 좀 위험해 되게 불안한데 아 지금은 선생님들이 마이크 해줬어 나의 위대함 앞에 물어 야 이거 약간 할틀만 해보이는데 한 대 더 맞던가 오우 탐킨치의 신 탐.. 탐킨치의 왕 야 이거 뭔데 뭐야 이거 야 같이해 제주 돌아가 뱀 와 탐킨치의 신인데 아 나 잘한다니까 아 자꾸 아 야 나 원딜만 잘하면 잘해 나는 그냥 이것만 밀고 어 나 성팀 땀나도록 핥아버리잖아 그냥 인정하지 이거 형 하나 줘 아 이걸 아니 여기서 집가나? 당연하지 끊길거 같은데 아 이거 하나 더 먹고 집가 아 집에 안 끊긴다니까요 이승 오겠지 부시하면 못 들어올거 같긴 한데 오케이 오케이 한번 봐주자 한번 봐주자 민영아 너 마음 알아 형 알지 형 알아 알아 형 저도 한번 봐주려고 그랬어요 진짜로 저건 봐줄만 하죠 아 근데 이거 내 생각엔 헤르메스 사야되겠다 야 이거 뭔데 형 풍 쪘죠 형 아까 여기 썼잖아 형 왜 이렇게 늦게 와요 형 왜 이렇게 늦게 와요 야 씨 야 그럼 니가 나한테 신발 사주던 거 하나라도 더 느낌 없이도 있지 너무 뭐라 하는 거 아냐 농담한 거잖아요 화내내지 마 진짜로 민영아 알지 형이 널 얼마나 사랑하는 이거 뭔데 이리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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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조금 먹어주지 뽀뽀뽀뽀뽀뽀뽀뽀뽀뽀뽀뽀뽀뽀 야 르블랑 있어 딱 10초만 기다리면 돼 10초만 기다리면 돼 한 번 봐줘 한 번 봐줘 자 2 쿨 르블랑 미드 언제 보여주지? 형 이제 왔잖아 집 갔다 갔네 아랫봄핑하고 이거 왜 나댜 잡았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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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미 잡았다 아 이게 뭐야 일단 야스 살아있어요? 야 이거 살만해 오케이 오케이 다 죽다 죽 매트해요 매트해요 야 이겼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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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이거 Q 아직 쿨 안 돌거든? 야 이거 형 죽을게 그냥 이걸? 아 그냥 죽을게 형이 형 살죠 안 살지 야 이거 타고선 좀 터뜨려줄 수 있니? 거의 뭐 3부 이상 택시인데 이거는 이별 택시였어 방금 어디 아 오늘 아 이거 텐션 너무 높으면 안 되겠다 이거 너무 그리워하겠다 방송 없 옛날에 아 ㅈㄴ 잘해 ㅅ발 아 이게 막히네 장막판정 야 여기 보이지? 야 형이 여기 피광까지 봐온거 보이지? 보이죠 보이죠 아니 이거는 그거 이거 약간 임창정 따라한거긴 한데 그거 알죠 뭔지 그 유튜브에 하면 나올텐데 종... 뭐뭐야 멋있어 으흠 아 욕 안할게 알았어 형 좋은 말만 듣고 살아야지 형 그냥 이거 보트 한 번 더 할래요? 파워 부숴버려도 될 것 같은데 한 번 더해 한 번 더해 무조건 더해 일단 여기 핑 와드야 근데 형 포리 안된다 아니 아 뭐야 아니 재혁아 너 질투하지마 자기한테 욕 안해줬다고 이제는 질투하고 있네 재혁이 왜 질투해요? 일단 내가 나중에 경기장에서 만나면 해줄게요 또 타워 부숴버리죠 왔다 왔다 아칼리 텔 있으니까 철거했으면 여기까지만 말할게요 야 장난 같냐? 이거 뭔데 야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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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뭔데 잡았어 야 저거 이 신 잡았죠 잇 동화형 뭐 꽃빛이냐 탱크 야 뭐 왔어 뺄게요 형 오 쭉 뺄게요 아 이거 뭔데 아이씨 세즈쿵 개 느꼈어 와 야스오 일단 딸핍 만들어놓겠는데 야스오 잡았다 와 그냥 나 개 시작 세즈 사이코 같은데 궁을 저렇게 느꼈어 나 왜 이렇게 잘하지 민영아 민영아 나랑 사귈래? 서포트 전향이요 그냥 민영아 나랑 사귈래? 이거 탑궁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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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형 지크까지 있어 탑궁 탑궁 거리 지금 어디에요? 거리 지금 이제 1차 여기 근데 이거 아칼리가 장소롭게 딸거 같은데 아 이거는 민영아 이거는 아칼리가 라인 먹기하고 그냥 형 말 들어봐 형은 솔랭이 신이라서 야 일로와봐 민영아 일로와봐 빨리 라인 먹지 말고 일로와봐 야 여기다 타 빨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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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제 세조안이 이제 온다 세조안이 노래여 뭘 노래여 이거 야 안에서 소멸됐어 야 르블랑 왔는데? 오케이 오케이 솔랭의 신 내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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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I want you big me 여기 여기 솔랭의 신이에요 핑어는 왜 또 저기 있다가 야 봐 이게 먹을 수 있으려나 어 아깝다 야 이거 뭔데 아 궁말꺼 죽죠? 야 뭐야 궁이 없는데 저런다고? 굿마유씨 아 아 힐 쓰는거 뭔데 아 아 민영아 아 이거 형이 너한테 너무 기대감이 컸었니? 아니 아니 아니지 그니까 아니지 그거만 말해 그니까 아니지 아니죠 지대할만하지 그치 예 무조건 다 잡는 각이었죠 그래 잘 아네 영인스 오 영인스 잘 아네 제주도움아 한 대만 더 형 궁 있어요? 궁 7초 저거 보죠 먼저 내가 핥아 어딨는데 지금? 지금? 여기다 탔어 여기다 탔어 예 천천히 핥아 내리 접었는데 여기다 탔어 네 이거 저거 나 이거 왜 이렇게 싸움이 불안해 이거 왜 이렇게 싸움이 왜 이렇게 싸움이 실제로 불안한 거 맞는 거 같은데 민영아 네? 여기 안에 뭐 있을 거 같은데 어떡해 저도 살짝 그렇긴 해요 방금 뭔가 싸우는 거 보니까 게임이 질 거 같기도 한데 집중해야겠는데 제주동아 레벨 한번 봐주면 안 돼? 내 야스오가 저랑 랩 차 안 나가지고 집중 안 하면 돼 아니야 야스오 레벨만큼 내가 포피랑 레벨 차 많이 돼 나 공 20초긴 한데 갈까? 안 돼 이거 크게 들어오지 말자 크게 들어오는 건 백업 시간 다 벌려 야 이거 약간 핥아서 할 거 같네 미드는 우리가 써야 되긴 하는데 공 20초간 칼날 불이 있나? 나 공이 있긴 한데 라이즈만 계속 타도 될 거 같긴 해요 야 민영아 사든가 공 있어? 일단 사거리에 그냥 살게 아니 이었다 탄다고요? 라이즈가 공으로 도망간다고 아니 뭐야 공을 안 쓰네 그니까 민영아 내가 라이즈 앞에다 궁 쓰면 라이즈가 궁 쓰고 도망간다고 이게 게임 센스야 오케이? 오케이 아 형 생각이 있었겠죠 그래 내가 질라고 그랬겠어 그건 아니지 맞잖아 어 위험한데? 그건 아닌 거 같은데 죽었는데 그러라 아기 저까지? 죽어줄게 그래 형이 죽어줄게 진짜 아이 뭐야 아이 킨드형 안 돼 이러면 우리 저 세주야스 사귄대요 저거 농담 없이 제주 통화 야 야스 죽여 죽여놔 죽여놔 이민영 야 갑분쌤 오지네 와 아 갑분쌤 오지네 아 왜 뭔 일이었어 제게인데? 제게인데 아 진짜 뭐하냐 우리 조합 별로 안 좋은데 시식이 없어서 시식이 형 혓바닥 있잖아 시식이 형 혓바닥 있잖아 그러고 있잖아 쟤네 세주 야스오 뽀피 라이즈 얼마나 많은데 강요 왕이다 여차하면 지겠는데 그래 진짜 여차하면 진다니까 야스오 멍금 얼마 번 거야? 야스오 불쌌다 내 오브젝트만 잘 챙기면 안 질 거 같겠네 형 킨드가 그래도 13렙인데 바론 배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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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배론만 안 먹히면 형 왜 타곤산 킨드 줘요? 질트나? 가빈 보고 있나? 좀 봐 올게 나이거 심은데 뚜르로 가자 이거 근데 저랑 킨드 세가지고 이거 앞라인 싸우면 안 질걸요? 저 이 동안만 뭔데 형이 쫌만 버티면 죽여 어이 쪄 내가 항상 죽게 유불랑 저희 위로 빼야될 거 같은데 형 살아있어요? 살아있어요 형? 아 이거 시간 잘보겠어 탑 city 나 궁 쓰고 발음 갈게 얘네 칠거 같은데 아 얘네 못 쳐 얘네 발음 못 쳐 절대 못 쳐 얘가.. 얘가 칠거 같은데? 얘가 치겠다 야 어 야소호 왜 이렇게 잘 컸어 아 잘 못 컸어 내가 잘 컸어 야 이거 포피 마곡공학 전멸 나온다 민영아 전멸 생겼는데 포피 어 너무 무섭다 나 궁은 있긴 하거든 야 이거 약간 발언될 것 같은데 GX냐는데? 갑자기 이제 줄게요 그냥 못 먹을 거 저 국사포 뜯긴 하는데 직관 국사포는 뭐야 너 고구마야? 칠거 같은데 고속 연사포요 흠흠흠 흠흠흠 카드 yeah 나 발음 가자 바로 가자 가자고요? 빠르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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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형 근데 형 나올 수 있잖아 아 나 죽을게 그냥 형 죽으면 되잖아 오케이 잘 가시고 야 이러면 싸움 가면 또 나쁘지 않거든? 네 나쁘지 않아 보이긴 하는데 나 야스오 잡았어 이르르 이르르 형 어떻게 살았어요? 나 그냥 르블랑이 살려줘서 따안이한테 시켰어 벽은 어떻게 넘어왔어요? 벽 안 넘어왔는데? 돌아간건데 그냥 백 여기로 걸어왔다고요? 어 말 안되는데 야 르블랑이 나 한번 살려줬어 이러면 이겼다 게임은 화끈하게 해야지 그래야 보는 맛도 있고 알지? 여기서 어떻게 하냐? 여기서 어떻게 하냐? 여기서 어떻게 하냐? 여깄다가 여깄다가 민영아 빨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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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껴 빨리 제껴 구워주나 구워주나? 구워 마이유씨 진짜 응 사라져 살구 죽어 아니냐? 무조건 죽여, 무조건 죽여 무조건 죽여, 무조건 죽여, 무조건 죽여 절대 죽여, 절대 죽여, 절대 죽여 절대로 죽여, 무조건 죽여 절대 죽여, 야 민영아 집 찍어라 나 얼마나 살고 싶은거야 아직도 살아있죠? 민영아 내가 오더 어땠어? 다음 말 해봐 나 깨달음까지 찍은거 어땠어? 쿨감 35, 궁쿨 된거 봤지? 나 어때? 아, 45퍼 아닌거 좀 아쉬운데 아 야 솔랭의 신 아 야 솔랭의 왕 그래 이케 하는거 같죠? 어, 그렇게 하는거 같아요 미드로 가요 이거? 보스로 가야되지 않나? 야 이거 궁쓰기 싫긴 한데 지크 너 딜 거넣으려면 그거 인정하지? 인정? 이거 뭐야 민영아 딜러 민영아 딜러 민영아 딜러 지을 각이 안나오는데 딜 빨리 딜 탱크 넌 탱크 2개 탱크 2개 어, 위에 썸나오긴 한데 신경호 왜저래 이거 올리기 어떻게 올려놔? 불만이 많아 긴데요 한 번 봐줄게요 두 번은 안 봐주고 대기? 아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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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배고픔을 인정하지 않는 것 엄청나 쾌악이다 아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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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탑 가자 믿음은 저 밀고 가야지 야 이거 뭐야? 뭐야? 동화형 왜 저기있어? 대주동화 대주동화 아니 삼모텍시 개반들 예 이 면 어디로 가야 나 좀 오.. 은근히 단단하네 땀 흘리는거봐 어 별풍선 줘야죠 울잖아요 울면 어때? 나 그렇게 동정 안 줘 울면 어쩌라고 나쁜 남자시네 킨드 형 그냥 막 미쳤어 막 혼자 다 죽일라 그래 딜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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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살아있어요? 살아있어요? 살아있어 살아있지? 형 아직 살아있어 나이가 맺겠는데 살아있어요? 살아있어요? 살아있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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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인마 이민형 딜 빨리 딜! 바텀까지 이거 밀어줘야 섭섭치 않은데 아 아깝다 맞았으면 필요했어 싸움가보 보나 여기서? 잔다 잔다 뒤에 라이즈 왔는데? 뒤에 라이즈요? 야 내가 얘 먹어가지고 궁 못 썼어 살려줘요 제발 형 어디가요? 팀을 이래야 저 팀이 오지 안 쫓아가고 이러면 네드 털어버리죠 하바가 다 왔잖아 칼날보리도 털어버리죠 지크쿨이 이게 도라야 궁쿨 그거도 되는거에요 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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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끝내러 가죠 이제 바로 은퇴지 뭐 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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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지 하나 안챙겨도 되려나? 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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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버프만 주면 끝나겠는데 탑도 데려오고 싶다 형 물리면 안 돼요 Q로 포킹하는 거 은근 재밌는데 다 잡아봐 다 잡아봐 다 죽여 다 죽여 다 죽여 오 형 탐켄티의 신인데요 나 먹는 거 잘해 다 잡아봐 다 잡아봐 다 잡아봐 다 잡아봐 다 박스